안녕하세요. 응답하라 타우린입니다. 오늘은 수익형 상가를 소개해드리러 나왔는데요. 여기는 울산 신정동 공업탑 로타리 부근에 위치해 있는 코오롱 파크폴리스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지하 1층에서 6층까지 그 다음에 지상 38층으로 되어 있는 주상복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수익형 상가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지금 대공원이 바로 보이고요. 7층부터 38층까지는 두 개동 202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내 한번 보시고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고요. 지금 보이는 여기 예전에 어린이 영어교실로 사용했던 상가고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약 면적은 35평이고요. 이게 전용 면적은 대략 14평 정도 되는데요. 이전에는 어린이 영어교실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업이 너무 잘 되셔서 더 넓은 곳으로 가셨다고 주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1층부터 6층까지 상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무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샵, 미용실, 1, 2층에는 식당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사무실.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들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용도에 맞게, 이 평소에 맞게끔 필요하신 분이 직접 들어와서 실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지금 주변 시세에 비해서 가격이 좀 싸게 나온 편이라 투자 개념으로 이걸 구매하셔서 수익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에 보시면 천정형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조그맣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조그맣게 이렇게 수납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상가, 이 건물의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옆에 붙어있는 울산 대공원 연간 330만 명이 이용을 한다는 울산의 자랑 울산 대공원이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은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용도에 맞게끔 잘 활용을 하시면 아주 교통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주차가 120대 정도 할 수 있다니까요. 주차 공간도 여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또 나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뭐 업무를 보시다가 답답하실 때 이렇게 바람 쐬을 수 있는 이렇게 아유 전경이 이 대공원이 한눈에 보이는 아주 멋진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업무 보시다가 스트레스 받으시거나 답답하신 분들 그러나 여기서 담배는 필수 없습니다. 금연이고 나와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매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요. 여기 다시 여기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나와서 이 시원한 바람을 지금 막고 있는데요. 바람이 참 좋습니다. 참 좋고 지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직접 구입하셔서 실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투자용으로 구매를 하셔서 매달 나오는 수익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밑에도 보시면 대공원 앞에 보이고요. 이게 휴식 공간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잘 통하고 있습니다. 자 본 물건의 매매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밑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니까요. 들어가서 상세한 정보 알고 싶으시다면 방문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응답하라의 타우린이었습니다. 가자. pole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